어휴,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요? 세감 50도? 50도면 진짜 탈진이야. 안 돼, 나가야 돼. 숨을 못 쉴 것 같은데. 너무 덥지. 아니, 왜냐하면 지금 밖에 나가도 지금 30몇 도데 저게? 당연하지. 이 숨을 막혀요? 일이 힘든다, 여기 보네. 그렇지. 그런데 멀쩡하게 일 잘하신다. 어휴, 못 해 먹으니 내가 한번 가서 시원하게 비빔국수 해 주마. 비빔국수 좋다. 오늘 일단 비빔국수 한 사발 넣었지. 비빔국수면 일 한 만큼 한 것도 아니죠? 야, 그 흙 이리 덮어라. 한 것도 아니죠? 야, 그 흙 이리 덮어라. 장모 앞이라서 들어온 수도 없고 정말. 아, 저 그만할게요. 안 되지, 안 되지. 장모 앞에서. 됐죠, 됐죠. 그만해. 돌이 많아서. 골갱이로 하면 된다. 저 물 부어주라. 네? 심은 나무에 조금씩 조금씩 부어주라. 심은 나무에 조금씩 조금씩 부어주라. 나중에 매운 거 다 해시네. 야, 조금씩 주라 조금씩. 점점 어져요? 야. 야, 야. 조금씩 주라 조금씩. 점점 어져요? 야, 조금씩 주라 조금씩. 점점 어져요? 아. 그 흙으로 파락파락 줘버리면 그디도 피워라. 아, 혼나가. 너무 많이 줬다고. 웃겨, 혼나. 일하실 때는 장모님이 야 로 바뀌어요. 야, 조금씩 주라 조금씩. 근데 사투리로 혼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잘 무슨 말인지 몰라서 기분이 안 나빠. 빨리 파그네 해더구네 빨리 나가서 하죠. 이거 더워하지 그냥. 그냥 더워서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씹어더구네 나가서. 선아 골갱이 가져오라. 아니 호미 갖고 와 골갱이. 골갱이 갖고 오래. 어? 또 누가 있어? 누구죠 이분은? 어서오게. 아우 너무 좋은데? 어서오게. 동생분인가. 그러네. 선아. 내가 보니까 허벅지 봐봐. 어깨 봐. 어머 어깨 봐. 유선민이야. 이런 사람이 시켜야지 왜? 빌리빌리한테 김민재 시키고 있어. 일할 시간대가 아닌데. 일찍 와그네 일찍 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일할 시간대가 아닌데. 응 수원 아파 팔아. 빨리 신과그네 가. 국수 국수 먹어야죠. 반식 먹고 그래야지. 와. 아 천암원 일 잘 안 새기는데. 일 잘해요. 야 체격도 좋고. 야 이거 봐 들어가봐. 뭔 돌이 있어 잘 들어가는데. 잘해 봐. 확실히. 잘한다. 특전사 출신. 아 어쩐지. 아 어쩐지. 그럼 지금 집에서 저기 뭐야. 부모님하고 같이 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원래 직업 군인으로. 군인으로 있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영농 후계자라고 하고. 아 그런데 물려받아야지. 다 이어받아야지. 물려받아야지. ribald이. 그리고 그래야겠지. 아 차ель điều viver. reaches 연간 고소.